안녕하세요. 서윤슈님과 함께하는 오븐오븐 팁 코너. 오늘은요. 색감에 민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컬러 작업하실 때 컬러 모두 설정하는 거랑 컬러 세팅에 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에서만 그림 보고 말 거예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아두면 좋은 얘기고요. 나는 그림 예쁘게 그렸으니까 이거 엽서로 뽑을래요.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책 만들 거야. 이러신 분들한테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최소한의 지식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인쇄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암만 잘 알아봤자 인쇄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보다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쇄 넘기기 직전에 꼭 아니면 인쇄 시작할 계획을 세운 시점에서부터 인쇄소 사장님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맞아요? 물어보시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되고요. 요새는 워낙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짬빨을 저희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항상 물어보자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요. RGB랑 CMYK 모드, 컬러 모드에 대한 개념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세팅에서 sRGB, 어도비 1998 이 두 가지 얘기 좀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컬러 모드는 뭐냐. 우리 파일 뉴 해서 파일 만드실 때 보면요. 컬러 모드를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비트맥 그레이 스케일, RGB, CMYK 얘기가 있는데 비트맥 그레이 스케일은 어차피 흑백밖에 표현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RGB랑 CMYK가 제일 문제인데 좀 극단적으로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RGB는 모니터 상에서 표현되는 컬러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CMYK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인쇄가 되는 물감의 그런 아날로그적 색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로 표현되는 모든 색상들 있죠. 하여튼 우리가 이미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색상들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RGB 방식의 컬러고 레드, 그린, 블루에 발광 소자가 적절한 양의 빛을 뿜어내서 색채를 인지하게 만드는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빛으로 색깔을 표현하는 건 RGB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파란 물감, 빨간 물감, 노란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건 CMYK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빨간 물감, 파란 물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색상마다 다 이름이 있어서요. 씨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네 가지 잉크를 적절하게 섞어서 색깔을 만드는 방식이 CMYK입니다. 여러분 이제 컬러 프린터 열어보시면요. 잉크 카트리지 이렇게 들어있죠. 열어보면 파란 물감, 빨간 물감, 노란 물감 이렇게 잉크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게 CMYK에 대응을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RGB는 빛을 쏘아서 색을 만드는 개념이고 CMYK는 잉크를 섞어서 만드는 아날로그적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의 얘기예요. 사람은 우리 눈에는 이건 빨간 사과를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초록 사과를 그린 그림이네 하고 눈으로는 인지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예요. 이거 되게 디지몬 같다. 이런 세계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포토샵이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포토샵에서 CMYK 모드를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 비록 RGB 상태에서 빛을 뿜어내서 색깔을 표현해주기는 하지만 얘가 CMYK 모드에서 인쇄가 되면 이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 진짜 뭐든 할 수 있고 너무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자, 이 극단적인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적당히 픽사베이에서 무료 바다 사진을 예시로 들고 와봤는데 보통 CMYK 같은 경우는요. 물감을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하늘색을 만들고 싶으면 파란 물감을 조금 진한 파란색을 만들고 싶으면 파란색 물감을 많이 더 진한 파란색이 필요하면 파란 물감 왕창 많이 품고 거기다 검은색 약간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만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색이 어두워지거나 혹은 너무 밝은 색깔, 채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들 대부분 여기 RGB라고 써있죠. 당연히 컴퓨터에서 보려고 RGB 모드로 갖고 왔어요. 근데 얘를 나는 인쇄할 거라서 컬러 모드를 CMYK 컬러로 바꾸면 바꿀 거라고 미리 물어봐요. 오케이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RGB 모드일 때 그리고 CMYK 컬러 모드로 돌렸을 때 차이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해안가 있죠. 여기 해안선 컬러랑 여기 숲속의 컬러를 조금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RGB 모드일 때랑 CMYK 모드일 때랑 살짝 채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파란색이 뭔가 좀 바뀌었는데 하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연한 파란 색깔을 RGB 모드에서 완전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CMYK 컬러로 갔을 때는 파란 물감만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란 물감도 조금 섞인 색깔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컬러 픽커 열어보면 여기 지금 느낌표 떠 있죠. 내가 찍은 이 색깔이요. 이 밝은 색깔 밝은색 찍어줘 이런 밝은 색깔이 꼭 찍으면 안 찍히는지 찍어주지 않는군요. 아무튼 이런 류의 밝은 색깔들은요. 내가 이제 CMYK 모드에서 인쇄를 했을 때에는 색깔이 좀 이제 톤이 다운돼서 나온다라는 거 왜 꼭 찍으려고 하면 안 찍어지는지 아무튼 그래서 색이 섞이다 보니까 좀 채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초록색이랑 파란색 계열들이 색깔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쇄소 넘기기 직전에 CMYK 모드로 돌려보시면 아 이 부분에 색깔이 죽겠구나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컬러 모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작업하실 때는요. 어차피 포토샵 디지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RGB 모드에서 작업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다 작업을 하시고 인쇄소 넘기기 직전에만 CMYK로 돌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CMYK로 돌렸다가 다시 RGB 돌렸다가 다시 CMYK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색깔이 바뀐 상태에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어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색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좀 눈 좀 예민하잖아요. 색감에 예민하신 분들 그거 굳이 여러 번 바꾸느라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RGB에서 하는 데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인쇄소 넘기기 직전에만 CMYK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리 단축키요. 컨트롤 Y 눌러보시면 여기 상단 잘 보실게요. 컨트롤 Y 안 누른 상태에서는 그냥 RGB의 8비트 채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컨트롤 Y를 눌러주면 RGB 모드의 문서지만 CMYK 모드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미리 보기만 CMYK로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 아까 해안선 색깔 톤 죽는 거 있죠. 미리 확인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 Y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저기 숲속 회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CMYK로 변환시켰을 때 색깔이 죽을 부분들을 컨트롤 쉬프트 Y 해주시면 미리 회색으로 표현해서 여기 색깔이 죽을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아까 바다 색깔 안 뽑힐 만 했네요. 색깔 죽는 부분이 별로 없네. 조금 컬러풀한 사진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대문 사진. 대문 사진도요. 컨트롤 Y 해보면 뭔가 순간적으로 칙칙해지는 느낌 받으시죠. 여기 초록색이랑 파란색 기열이 유독 많이 칙칙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캔버스 초록, 파란색 대박. 이거 제가 칠한 파란 색깔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Y 해주시면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다 RGB에서 CMYK로 돌릴 때 색깔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RGB랑 어도비1998은 뭐예요? sRGB는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RGB는 전 세계 공통 규격이고 어도비1998은 어도비 계열에서 쓰이는 공통 규격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뿐만 아니라 포토샵뿐만 아니라 일반 모니터라든지 뭔가 기타 색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RGB 기기에서는 sRGB의 색 규격을 따르고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은 어도비1998의 색 규격을 따른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짤방을 주워왔어요. sRGB는요. 대충 32색 정도의 물감이고 어도비1998은 48색 물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어요. 그래서 sRGB에서 표현할 수 있는 컬러는 요만큼의 양인데 어도비 RGB는 조금 더 초록이랑 파랑의 영역이 좀 더 넓죠. 좀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어도비1998은 어차피 어도비 계열에서 밖에 인지를 못하는 색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포함하는 초록색을 썼어요. 근데 이걸 PNG로 저장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어. 근데 인터넷 옥상에 올릴 때도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어떤 업로드 시스템을 쓰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 압축과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gp밖에 못 읽는데 하면 내가 어도비1998에서 아무리 예쁜 색깔을 썼어도 다른 프로그램, 다른 플랫폼에서는 sgp 규격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이런 데 내가 초록색, 예쁜 초록색 칠해놨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모니터나 다른 액정에서는 여기 있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모든 규격을 어도비1998로 만드는 수밖에 없지. 근데 전 세계 공통 규격 만드는 게 그리 쉬운 일인가요? 너무 힘든 일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요. 미리 sgp 규격에서는 이만큼의 색상을 쓸 수 있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줍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분이 넘어가 시점에서 조금 다시 짧게 정리를 하면요. 자 모니터에서 표현되는 색깔은 전부 rgb 그 다음에 인쇄가 되는 색상은 모두 cmyk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색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염두에 둘 거더라도 디지털 작업할 때는 무조건 rgb에서 작업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감을 쓰실 때 나는 48색 물감이 좋아요. 그러면은 난 파란색 초록색에 민감해요. 좀 더 예쁜 색깔 쓰고 싶으면 어도비1998 그런 거 모르겠고 남들이랑 비슷한 시선에서 적당히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srgb의 국제 규격 따라가시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srgb rgb 모드만 계속 신경을 쓰시면 되고 조금 인쇄에 좀 관심이 있다. 나는 내 그림을 굿즈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mi-k 조금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 넘기기 전에 인쇄소 사장님께 꼭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색깔 예쁘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물어보시기. 그 정도의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한 인쇄비 한 4,500만 원 깨져봐야 이렇게 하는 건가 감이 올까 말까 하는 개념이라서요. 오늘 오븐오븐 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오븐오븐 팁 코너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포토샵 관련 기능들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